자 안녕하십니까 도플입니다 자 오늘 할게 스타크래프트 2 공허의 유사 이제 거의 거의 이제 뭐랄까요 뭐 에디온 행성에서 이제 일도 끝났고 이제 남은 일을 이제 해결해 봐야겠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거의 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메비우스 재단 녀석들도 있고 하니까 아 그 메비우스 재단 쪽 같은 경우 이미 기지가 파괴됐지 기지도 파괴됐고 하니까 이제 남은 건 아마 슬레인일거에요 슬레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슬레인을 통해서 오늘 이 알라라크를 구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추가사항이 있다면은 그때 뭐 다른 데 가기도 하고 그래야겠지만 뭐 다른 데 가기도 하지 알지도 못하는 걸 통제할 수 있다고 믿다니 오우 테라는 늘 오만하다고는 블랙홀에 너무 다가가면 빨려들어가 으스러지기 마련이지 우리도 탈다님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 알라라크 너희가 복종밖에 모르는 놀이들인 줄 알았지 우리도 역시 너희를 나약하고 불숭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우린 함께하고 있다 메비우스 특전 내꺼는 우리가 너무 경솔했을지도 모르고 다른 길이 있었을지도 몰라 아 기사단이야 너흰 한순간도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고는 못견디는 것이냐 방멸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아르타닌스 어차피 혼종에게 모두 죽을 목숨이었다 오호호호 담벌 얘기하냐 의심하니까 어 자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보시고 팔로움을 붙들때 유튜브에서 구독과 좋아요 붙어도 전략인데 말 읽고 있어요 내가 정찰병들의 보고에 따르면 자취령이 황금함대의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행성계가 이미 함락되었습니다 어 그 이미 다수의 함대에 이미 함락되었다고? 위험하네요 자 봅시다 우주모함 우주모함이 이거 왜 폭풍하면 뭔지 아실꺼야 자 이걸 이제 원거리에서 피해를 해주는 스프레시 데미진 녀석인데 이거 상당히 지속 피해도 있고 하니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요격기를 이용해서 수리비행정 아 수리비행정도 같이 이용할 수 있구나 아하 우주모함 주위에서 기기하고 수리하는거 이거 여러분들 프로토스에서 아시는분들 계시겠지만요 프로토스 같은 경우에 수리라는 개념이 없죠 수리라는 개념이 없다는게 수리이고 어 어 분노수호자 로봇이 활성화됐습니다 어 분노수호자 로봇이 활성화됐습니다 어 분노수호자 로봇이 활성화됐습니다 어 분노수호자 로봇이 활성화됐습니다 이거죠 얼마 언덕 5루엑스가 기본인데 자 어떤 능력을 지금 해보자고 어 어 뭐야 야마토포를 약간 포량으로 개조한건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거같아 이거 그치 어 어 어 큰 피해를 주는건 많네 어 이동하면서도 공격할 수 있네 어 어 어 이거를 이제 죽.. 어 이거를 이제 막 줄을 이렇게 막 레이저에서 쭉 끊고 하는거고 이걸로 빼고요 이때 요기로 맞추냈어 어 이렇게 맞춰놨고 그리고 폭풍암은 패스 어 수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마 아르타니스 제로스로 달아나 저그를 만들었죠. 혼종은 그 연구의 정점입니다. 그의 형상을 따라 만든 가짜 젤라가지요. 그들은 우리는 반드시... 뭐하나?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계속할 순 없어. 해야 합니다. 신관이시여. 진실을 알고 그걸 품는 게 제 의무입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게 제 소명입니다. 자기가 탈압될 지시에 착법하겠다 이런 거겠죠? 네. 카락스. 그들은 기사단의 자격을 갖추었다. 전 무언가를 만드는 것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설계와의 전쟁을 벌였던 셈이지요. 최적화를 가로막는 장애물과 전투를 벌이면서요. 전 차원장인입니다. 그것이 언제나 저의 첫 번째 소명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기사단으로 태어나지 않은 자들도 이제 자신의 행동을 통해 기사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비해라. 기사단이여. 그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음... 본인... 카락스 알고 보면 뭐라고 할까... 그... 뭐... 누구? 그... 로... 스완이죠. 로리스완. 로리스완처럼 엔지니어 계열인데도 기사 얘기했다는 게 대단하죠. 저의 연구가 시간이 갈수록 의미를 잃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연구에 속도가 붙지 않습니다. 침관. 정화자들이 그대의 지도력에 큰 감냄을 받았다. 모두들 암혼의 심정을 치정 마우성이네. 페닉스. 그들은 그대의 지도력에도 감명을 받았어. 그래. 그들은 내 명령을 따르기로 결정했지. 지도자 역할이 내겐 생소하기만 하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 나도 신관이 될 생각은 없었어. 그 결정을 확신할 수 없었어. 더 나은 누군가가 있을 텐데 하구만. 그대는 나와 같은 함정에 빠지지 마시오. 정화자들이 그대를 따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 델랩이 날 따르는 것처럼 말이고. 불신은 그대의 결정을 방해할 뿐이오. 그대 머리 맞네 신고하라. 지도자다운 말일세. 진짜 지도자다운 말이죠. 어쨌든 이제 100인데 어느 걸로 할까 생각해봐야겠죠. 태양폭격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재구축 방사. 이거는 뭐야. 자동으로 수리하는 거구나. 이거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거에요. 그리고 소환 조율을. 이거 그거래. 의복구화시설 전화를 해서 우주관문을. 우주가 의복구화시설 전화를 해서 소화기술을 실패하러 갈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얘기했죠. 교조용화소 이게 있는 이상은 안 한다고. 이게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거 고민이네요. 15초 동안 폭염으로 그냥 비덕거릴까. 태양의 창이 있긴 한다면. 이거 고민이 되네. 이거. 시간세도 여유해가지고 그렇게 있지만은.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경고속도 20초 감성하는 거란 말이야. 일단은 소용차 재배치 일단은. 이거 없어지면 더 큰일 나니까. 이거 놔두고. 여기에다가 맞춰놓고. 정화고속도 좋게 하겠는데. 이것도. 이게 정화고속도 좋게 하지만. 수동으로 재해야지만 자동으로 선택하는 거에요. 여기에 맞춰놓고. 보호막과 충격이나 소호보호막 같은 경우에는. 패탑사. 웃겨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아르타니스. 여행을 따라 준비해 봐요. 갑시다. 에반스카는 함락되고. 그를 통해 키사다는 새롭게 태어났나. 하지만. 다들의 문제가 계속 마음에 걸린다. 알라라쿠와 손을 잡는 건 모험이다. 태사다르 내 오랜 친구여. 그대라면 어떻게 하겠소. 제라톨. 그대라면 위험을 감수하겠소. 대답은 중요하지 않겠지. 이 동맹이 아모네군들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선 안된다. 절대 놓쳐선 안되겠지. 그치. 저 슬레이자 행성의 그. 팔다림의 무성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 좀 거슬리긴 하죠. 그래도 적은 줄여놔야지. 왜냐면 나의 정의적으로 아모네 말이 있잖아요. 자. 이미 전쟁이 한창이었구만. 양대다. 보아라. 죽음의 함대가 아모네 명령에 따라. 구역안의 모든 생명체를 없애려 한다. 그렇다면 서둘러야 한다. 결전의식을 통한 잔탈. 라크쉘은 서둘러선 안된다. 의식이 받아들여지려면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다. 우린 지금 적진 상공에서 적 주력함들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런데 준비나니. 나는 말라시를 권자에서 끌어내고 동력들을 내 지배하여 둘 것이다. 넌 날 돕고 그 대신 나는 탈다림을 이 분쟁에서 빠지게 해주는 게 바로 우리의 거래였다. 그러려면 전통에 따라 의식을 수행해야만 한다. 이 거래가 점점 더 마음에 안 드는 것이다. 공의 입장에서 점점 더 마음에 안 들겠지. 그렇죠? 진짜 그런 만도 할 거예요. 거래라는 것 자체가 좀 그러니까. 너희의 결전의식인 라크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 라크쉘을 이해하려면 아몬에게 닿아있는 신성한 승천의 사슬부터 이해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아몬의 뜻 그리고 그 위에 있을 누군가의 의지에 숙박되어 있다. 하지만 승천의 길은 널려있지. 검과 피를 통해 어떤 탈다림이라도 자기 위의 지위를 간탈할 수 있다. 이 의식을 통해 아몬의 뜻을 이행할 가장 강력한 승천자가 결정되지. 그렇다면 너희 중 가장 강력한 자는 말라쉬인가? 그렇다고 여겨지지. 하지만 아직 나와 싸워보진 않았다. 본인과 싸워보지 않았다. 일단 말라쉬를 없애고 얘가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네. 그 의미가. 아르타니스. 황금 한대가 거푸를 우역을 초토하시켰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직접 그들을 상대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이렇게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그냥 둬서는 안 되는지 당연히. 탈다림의 열정과 자신의 시에 대한 신실함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몬이 충성스러운 동맹을 그렇게 쉽게 저버린 이유다. 그는 왜 신성한 믿음을 배반하고 그들을 마구대했던 걸까? 전 그의 거대한 여신을 느꼈습니다. 아르타니스님. 사실 아몬은 혼종 외에는 그 어떤 동맹도 원치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폭력의 순환을 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영혼의 휴물의 세계를 가져올 뿐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이거지. 혼종 외에는. 잘하구만. 어허. 탈다림의 전쟁 무기를 분석해봤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칼라이의 설계를 복제한 것입니다. 5성 물질을 빼고는 다른 게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은하계로 떠난 뒤 영영 돌아오지 못한 함선이나 공격을 나갔다. 행방불명된 병력에 대한 전설이 늘 잊지 않았느냐. 저도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취약할 때 과거의 성난 영혼들이 공격해올 거란 속삭임을요. 지금까지 우리는 탈다림을 상대로 미지의 전쟁을 벌였던 것이었을까요? 그럼 많은게 설명되겠군. 슬프군요. 그들은 스스로 발명하는 즐거움을 모르는 도둑입니다. 아주 비열한 도둑이요. 도둑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겠지만 적어서에 자기 어떻게 해서도 자기 기술 발달을 위해서 여러가지가 있다. 로리소완도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기술 같은 것을 얻으려면 설계도를 거래를 하거나 거리 실패하고 훔치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가 있잖아. 그런 것과 똑같은 거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네. 라이센스 얻으면 그걸 이용해서 자기 발전된 기술을 얻는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기술 이전도 하면서 윈윈하는 전략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이제 나와있잖아. 이제 넘어가고 이때는 인물 진행해보죠. 의뢰의 계단. 방해하려 한다고 그러겠지. 자 봅시다. 여기 일단 교수가 나와있죠. 안제스톱 게릴라 이거 말라시아 수호별 제거하라는 거 이거 진짜 어렵지. 그리고 안개주의 뭐 테라질의 안개주의 시작되기 전에 4번째 의뢰의 계단이 뭐 야 이것도 어렵겠네. 4번째 이거 제가 둘 다 못했었죠. 사실 개인적으로 프로세스가 좀 많이 힘든 이유가 아마 스타크랩트 월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비싸. 근데 비싼 맛과 값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걸 하면서 자원이 모자르다는 게 느껴지잖아. 아 그러면 좀 적어가지고 저의 실용성이 없으려 물약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느낌인데 요즘은 스타크랩트 보면은 테크니컬하게 싸우는 걸로 하니까 옛날에는 물약으로 밀어붙이든지 업그레이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컨트롤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그랬었거든. 물론 컨트롤은 일부 신경 쓰긴 하긴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좀 그랬지. 요즘은 좀 그랬지. 일단 어허하고 일단 귓실해 보여. 저들은 말라시의 수호병들이다. 일을 진행하기 전에 저들을 좀 제거해줘야겠다. 꼭 그래야만 한다. 잠깐. 저 이세원한 개는 뭐지? 테라진이다. 테라진은 슬레인의 균열 사이를 흐르며 우리를 공호로 좀 더 가까이 인도한다. 테라진이? 분출되는 동안에는 아무의 병력이 나타날 수 있다. 비록 이곳에선 본래의 힘을 다 쓰지 못하지만 놈들은 너의 기질을 무자비하게 공격할 것이다. 한영을 생성해 한마디로? 승리는 따로 온 거라고 하지 않았던다. 알라라크 어허 도전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알았던 안개가 거쳐있는 동안 소병들을 공격하겠다. 테라진이 분출되는 동안에 적의 공격을 견뎌내야 한다. 야 역시 힘들죠. 어쨌든 빨리 해. 테라진이 곧 분출된다. 전사들이 경계태술을 취해라. 어... 힘들거에요 이제. 어쨌든 이동속도 약간 없거려. 이제 우주관문에서 공업포격기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공업포격기는 적을 요격하는데 특화된 유닛입니다. 오우. 잘했다. 차원장. 잘 쓰겠다. 차원장에게 머리를 좀 고운 거라 인정해줘야겠어요. 그렇죠? 안개가 거칠때까지 나올 시간도 있고 뭔가 여기서 공업포격이 왔어 있죠? 아이유의 빛을 내뿜으면 이 세계와 풍호 사이의 장막이 벌어진다. 남원의 병력이 곧 도착할 것이다. 오우. 공업포격기 구차하기 전에 수비병이어도 수비를 할건지 해야겠지? 어. 왔네. 오케이. 오우. 이제 테란으로 풍부를 걸려 하네. 꽤나 머리로 갈상이긴 하겠대요. 그렇지? 하지만 나도 치지 않을 거야. 아. 울릉 . 아. 우유. 아. 아. 어색. 다행. 그렇게 쉽게 안당한다고 친구 오 이런식으로 또 온다 이거지 이게 뭔지 아세요? 왜 그래? 물들고 있자 에그리스 거지라도 걸렸어 귀하다 자 어쨌든 그런 동안에 엎드리다고 빨리 생각 좀 해줘야겠네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걸 아이고 씨 이제는 이것까지도 오냐? 아 미치겠네 이거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빠이빠이봐야겠어요 수호병들이 성소위에서 감시 중이다 저들을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죽여 나의 동족은 명예롭게 싸울 것이다 비록 지금 널 위해 싸우고 있지만 말이다 우선 방어기만을 마련해야 한다 그치 방어기가 필요하지 여기도 제가 못봤어요 지금 어 과거의 빠르 받아보아줘야 한다 빠르빠빠이따 저를 빨리 모아줘야 하는데 어 죽지 않겠지 오 신관의 씨 이 부역에서 탈다린 모선이 탐지됐습니다 이 모선들은 태양석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태양석을 해방시켜도 알라라크는 별로 신경 안쓸 것 같습니다. 흠 그러겠지? 자 그러면은 이것도 같이 하면서 이따가 해야겠다. 물론 이것도 같이 해줘야지. 자 또 뷰블를 시키고 이렇게 가지고 오면 돼 빠르게 빠르게 방어 모아가면서 해야지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은 이 정도 정도 가볼까? 아이고 근데 내가 정상이죠 요걸 1번으로 가는데 요걸 2번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 되나? 속도 어디 빠르게 하니 그래도 아까 전에 그 태양에 그거야 하다보니까 어 좀 나름 그렇게 했나 이렇게 해서 일단은 선진해보자고 그 변경말로 이것도 같이 찍어야지 그래도 이제 힘들게 하는구나 야 좋아 야 그래도 왜 또 말이 힘드긴 하네요 최후를 맞이하러 왔느냐 아 최후를 맞이하러 왔느냐고? 어 어 네 최후를 맞이하러 왔구만 어 오우씨 그래도 세게 나가네 이land vote 차 oo 으아 최후가 아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다 어 새로운 시작이다 우후 본인들의 지지 안다 이거지 그런 의미로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Jordan 잠깐 좀 더 불려주고 빨리 해봐야겠다 일단은 가급적이면요 쉽진 않겠는데 이렇게 해봐야겠어 일단은 웬만하면 방어병을 약간 소스로도 낫힌다 하대 이렇게 빨리빨리 해주면서 해야겠어 그렇지 않으면 힘겹받네 줄까지 해야지 제대로 거주지마 웬만하면 여기 더블로도만 이용해야겠어 아이고 내가 둘 다 졸아야 될게 물었구나 뭐 상관없이 일단은 그렇게 쉽긴 아무나 진다고 치고 아이고 야 공개해놨다 이거 난리 치고마 이거 암흔의 병립들이 사라졌다 지금이 수호병들을 공격할 기회다 응 알고 있어 어 일단은 암흑기도 선에 가서 그럼 오늘은 아닐걸 오늘은 안돼 모조리 격추해라 격추하기도 어렵겠는데 이거 어 시스템 최대 돌려 저원장 가동 중 헤라가 쿠라 반드시 복수하리라 어 반드시 복수하리라 복수하고 싶냐고 어 위선 수정 충전 현재 최대 충전 오 저거 보세요 예 오우 어 일단 됐고 어 어 일단 요렇게 해가지고 어 몇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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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도 예 좀 정리를 해야겠어요 그리고 아이고 수정탐이 더 필요합니다 아이고 수정탐이 더 필요하냐 근데 로만 치자 어 자 어땠어 암흑의 위선 수정 충전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어 우선에 있잖아 직접 우경만 해줘 어차피 끝나요 예 네 메롱 이렇게 해주면 되있게 이렇게 해준다며 이렇게 해준다며 어 현재 최대 추격 현재 최대 추격 이렇게 해주면은 어 근데 얘네 어차피 부탄심도 못하지 쟤도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 이거 문관계 같은 경우는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1단계에서는 예 정말 최악이죠 예 하지만 계속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어 아 오 오우 쉣 목무릎 아 근데 구석 단로드를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못하여 요 여 왕 레이 아이 그래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데미지가 엄청나게 중요하면 되니깐 어 적과 마주쳤다고 알고있어 이 딸이 이 일부가 살짝만 죽이면 되니깐 아이고 상관없다. 어 취소 아이고 상관없다. 어 취소 이 녀석이 지금 나를 짜증나지 않냐 뭐 이렇게 해준거지 그리고 공격 바깥에 속이 있으라고 아 힘드네 이거 이제 꺼져 진짜 미치겠네 그럼 일단은 이렇게 돼야지 힘드네 힘들어 그치 아 쏙 좋아해 그렇다면 어 업그레이드 빨리 해줘야지 너 아 베스피나스가 더 필요합니다 아 베스피나스가 더 필요합니다 아 베스피나스가 이럴때 지금 당황하고 있네 너 반드시 복수 죽음을 두려워하라 암흑님을 두려워해라 아 그래? 난 그러고싶지 않네 상대가 우리 연결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무실 있을게 이따 만나가지고 싸워야겠네 이렇게 참 대박 아까 이제서 어디로 도망가는거 같은데 어 여기 이제 지상그룹으로 해결해주세요 이마 거기는 안돼 내 땅에서 꺼지라고 어 어 자 현린이 이리 지금 현린이 할께요 현린이 어서오시구요 자 이제 오시면 팔로워말부터 또 유튜브 오시고 거쳐요 구독해주시고 이제 아까 못봤어 어 어 어 어쨌든 간에 어 빨리 하나씩 하나씩 해야겠어 어 어 어 어 어 이렇게 해준 다음에 집중 구경 어 이걸로 뿡 폭탄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이거 그렇게나 강하지 않네 어 오히려 너희가 약한것 같애 어 어 어 어 어 아 수호병이 또 하나 쓰러졌군 정말 흥미진진해 으응 그렇게 흥미진진하다면 왜 함께하지 않는가 말라씨를 상대하려면 당연히 힘을 아껴놓아야 하거든 아 힘을 아껴놓아야 하거든 야 머리 좋은 생각하시는구만 그래 그거 좋지 하시면 조심하라고 그러다가 너 백스텝 당할 수 있으니까 어 일단 요렇게 해주고 초토화 개시 초토화 개시 초토화를 개시해야지 어 빠르게 업그레이네 공허가 곧 다가온다 전사들을 준비시켜라 공허가 곧 다가온다 전사들을 준비시켜라 전사들을 준비시켜라 지금 준비를 해놨거든 공격법만이라도 뭐 땡기니까 뭐 상관없지 시스템 최대 동력 공허 렌즈 조종준 자 자 그리고 일단 공격 끊어버리고 뻥 잘가잉 어 오우쌰 직전과까지도 있었구나 어 그리고 제일 짜증나는 놈이 우리를 기다리고 뜯은걸란데 어 어 뭐야 다카카도 있었나 아 뭐 상관없게 했잖아 어 어 어 이렇게 해드리미세요 시각만 흔들리겠어요 어 거기 있었구나 혼자 어 어 여기 잡아 어 됐어 오쌰 여기까지 아 아 아 아 그래 너를 모른다. 안다면 그를 덮지 않을 것이다. 아 그래? 어차피 끝났는데 뭐? 안겠어 필라! 참으로 영광성 죽음이고 나의 계획을 아주 잘 수행해 주고 있다 아르타니스. 응 아요. 그 계획이 울킬 바랄뿐이야. 우우우. 오우 우우우우. 알고있어. 로 Rank도 씨. 배트코루 Beat까지 재밌었어. 너무나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겼는데, 어. 일렴다. 앗! 종차도 필요해 하나 만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인도 사냥 계속할게 바깥을 쉬고 쉴 수는 없을까? 뭐 없겠는지 모르겠다가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리라 어 여기 풍경이 있었구나 어 이렇게 해서 때리고 어 뻥 이렇게 두고 나는 여유히 가면 되니까 어 이렇게 해서 아 그래? 우리 연결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아이고 일단 조금만 기다려 여기 정치 와 근데 이거 뭐 쎈데 이거? 어 이번 건 좀 쎄요 예예 큰일난다 안 되겠다 구태옥구태다 아 늦었다 에이씨 좋아 뭐 상관없지 그래도 어 반드시 복수할테니까 아 나로 으아 양쪽으로 온단 말이야 일단은 아 아 아 일단 공격하게 해주고 어 어 어 숙노예가 떠나긴 하네 뭐 아 아 아 아 아 아 광맥도 고갈되고 큰일난데 이거 어 어 어 아무리 후속부자리로 만들어야하나 쓰읍 그 기가지로 쉬는데나하나 이거 큰일났네 이거 어떡하냐 어 어 어 어쨌든 다 하여 광맥 보면서 어 어 어 싸워보도 하죠 어 적은 어디에 숨었는가 어 엘 어 어 어 어 그나마 이렇게까지 버텨놓은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얘 그거 보세요 아까 얘 이거 설치하지 않고 계속 뻥기고 있다가 위험하러 싶어서 돌진했거든요 그런 데서 나왔죠 세라진을 음미할 여유가 없는 것 같아 유감이뿐 세라진을 음미할 생각은 없거든요 메스피 가스가 다 떨어졌구나 한쪽에서 그래서 뭐 잘 이용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이제 앞으로가 더 문제죠 이 병력으로는 문제인데 무채할 수 있을까 봐야겠습니다 무채할 수 있을까 봐야겠습니다 야 어우 시 고르까지 오네 가장 그렇게 쉽게나 나도 안 당한다고 그러게도 이거 태양고 그렇게 생각해봐야고요 잘 됐다 뭐 얘네 둘이 얘네 둘이 더 나오면은 좀 대요 한번 더 하는 거 나쁘지 않겠네 야 미치어만 한가지 더 와놔야겠네 아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제일 쉽게 안 사버리는 놈아 이거 아? 하 fraud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자 어쨌든 이정도 평균으로 한 번 밀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진다며 아 그러기 싫은데 끝났지 그래도 태양포기 때문에 넌 죽을 것이다 말라라 어둠의 신께서 널 처당하실 것이다 그라이 오호우 바로 왜 죽여보실요 의식이 끝나 다음은 뭐지 아 수호병들은 의식의 일부가 아니었다 하지만 죽는걸 보고싶었지 의식을 시작하면 이 배신자들이 말라신을 도울 것 같았었 말이야 오오오오 아직은 초기라 이제 시간이 됐다 군주여 틀리는가 틀리는가 라쿠시를 의식을 첨하노라 우리의 법도에 따라 날 숭대하라 아니면 겁쟁이로 죽든가 자 이 대답의 말라신은 이틀때 전투에서 만나들 너의 도전을 받아들이마 도전을 받아들이마 하면서 오호호 이렇게 해도 돼요 어쨌든 간에 아쉽다 이거 네번째 태아지 주의가 시작되기 전에 이거 완료 아 아까전에 니아만 네번째였을거 같은데 다섯번째였을때는 모르겠는데 좀 아쉽게 됐지 좀 더 제가 컨트롤만 좋았다면 이거는 뭐 아쉬운거 중요하죠 뭐야 구겨워 아 사일리스톡 있었냐 얘 왜 여깄어 임대계실이라 그래서 뭐 피해를 이 정도만 좀 몰라 만족하겠어 후우 아 뭐야 아아 이럴때 진짜 아아 절밖에 안됬네 이거 어 어디 누가 얘기나 해보자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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